알겠지? 패배 야 대니 어때? 말했을댄? 113번 봐라 더 전하다고 안하잖아 야! 왜 아까부터 저랑도 열심히 종료들과 바꿨네 아 지금 또 한 새끼 내신 거야? 아까 공포에 엑스라이드만 받았다 공포에 엑스라이드만 너는 듣고 가는데 그 엑스라이드만 너 키워면 자고 갈 거 아닌가? 그 다음에 준비하고 싶어 아 나 이제 공포에 엑스라이드만 이거 미치겠구만 미치겠구만! 나만큼 일기 있는 사람 에이! 야! 또 한 장 안 했어? 이 녀석도 뭐 할게 그 녀석은 왜 그랬어? 야! 그 녀석은 왜 그랬어? 이 녀석은 왜 그랬느냐? 아니 얘네! 바랏다니 좀 잘했어 저거! 오! 세님! 방금 안에 뭐하고서 지냈어? 뭐하고서 지냈어? 난 여름 동안 바닷가에 있었어 아까운데 쓰여야 되는데 귀찮게 거기까지 왜 가냐? 지금 왜 바닷가다, 수영장에는 무슨 상관이야?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그래서 바닷가에서 무화하게 수영만했어? 또 무슨 일 없었어? 나 사실은 거기서 거기서! 어떤 남자애를 만났다? 야 이렇게 뭔가 냄새가 난다 야 역시 전 드라마 결정받은 게 그냥 괜찮은 해야돼요 야야야야야 갈 때까지 갔냐고 아 저렇게 생각하는 게 아 이거 저렇게니 아 이거 무슨 일을 켜졌으면 아 깨끗이냐 괜찮아 왜 상할 거 없어 아 깨끗이냐 저렇게야 피니네 이런 화끈한 러브스토리 들어도 이해 못해 가끗 그래서 가닥가에서 그 남자의 멋있다고? 아 갈 때까지 갔냐고 잤냐고 와 잤냐 로컷? 그럼 그 남자야 어떤 애였어? 걔 정말 특별한 애였어 특별한 새끼가 어딨어? 진짜야 걔 걔 정말 수수했어 수수? 수수? 대단히 지은이 대단히 진짜 수수 너무 원하시게 원하시게 진짜 기대하시네 자세히 와,야, 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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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